자 지금부터 자쿰과 카쿰을 보여드리고 혼테일솔프에 갈건데요 여러분 자쿰 카쿰 보여드릴겁니다 자 자쿰 카쿰 레벨 지금 풀템을 맞췄으니까 데미지가 얼마 뜨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이게 벅시아슴 랩제가 150이기 때문에 지금 모드해요 예지 못하고 자 바로 엘라스로 가도록 하죠 이거는 그냥 걸어서 가겠습니다 자 추천한보시면 눌러주시구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레이님 팬가입 감사하구요 모기님 우리 초콜릿 감사하구요 매니필님 우리 며소 10개 조카테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버서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자 노말자쿰이랑 카쿰 구슬있죠 자 요거를 일단은 받구요 자 노말자쿰 워밍업 카쿰 워밍업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자 노말자쿰한테 일단 불어눈 받구요 자 갑니다 자 자쿰 갑니다 파티장이 되어야되네 모기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말 노말이랑 카쿰 빠르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홈토일 갑니다 자 지금부터 노말자쿰 시작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갑니다 화장실부터 갑니다 쉬마렛 5 5 4 5 5 5 5 6 5 7 7 8 9 9 10 10 10 10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3 14 14 로어밍 업입니다. 자, 매일 초퇴하시고 갑니다. 갑니다. 진짜 갑니다. 렛츠고 갑니다. 아, 명중률! 아, 명중률! 아, 명중 걸렸어, 명중! 아, 죄송합니다. 명중 걸렸어요, 명중! 아, 나 진짜 개 암흑 걸려가지고 아니, 명중률 감소돼가지고 아, 졸라 짜증나! 아, 저기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원래 한 방인데! 아이, 괜찮아요. 자, 아무도 자쿠, 뭐 아무튼 족밥이에요. 녹화를 존리합니다.